빌라인데 오디가 막혀서 역류를 하나 봅니다 반장님이신가 보구나 오디가 막혀서 맨홀에서 역류를 한다 하니 응야를 한다 하니 보자고 봅시다 가운데라고 했는데 가운데 가운데 어디 이거야? 여기다 묻힌다 뭔건 아닌데 이거 뭔가? 아 찼네 추구 일로 나올테고 응 여기 중개 나온거 같은데 응 응 여긴 나가잖아 그러면 나가는게 막힌거네 형 나가는게 이건 뭐 건들면 건들면 빠지는거야 이거 응 응 건들면 이건 건들면 빠져요 친전물 싸이자 그래 응 사이드 사이드 끝에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이거 말씀하시는거죠? 여기가 아니네 이거 꺼죠? 저거에요 저 가보시면 어디 이거? 여기 꺼잖아요 여기 내려오잖아요 여기 내려오잖아요 여기 꺼잖아요 여기 꺼지 여기 여기 이 홀이 있잖아요 사자금 낼건데 원래는 중간이 아니라 여기 아 네 여보세요 네 아 여기 여기가 몇동이에요? 뭐 몇동이라고 비동 비동 비동에서 나오는 통합맨홀에서 막혀있는 거네요 아 그럼 그거 수료하려고 공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거지 아니 저거 막히는거니까 뚫은 작업을 해야되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거고 사진이랑 다 찍어 보내드릴테니깐요 일단은 저기 통수작업을 지금 해볼게요 아 확인해주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음 잘해주시면 한 번에 계속 네 일단은 인터넷으로 계속 아 그랬어요? 다 신나는거야 우리 얘기하니까 일단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명함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저기 얼굴까지 나와서 다 찍었는데 멋있더라구요 아 그랬어? 진짜 응대 네이버로 검색을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연락주셨으니까 네네 그럴게요 아 아 여기 동마다 관리를 다 오케이 네네 북 One 무엇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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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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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포트 작업으로 간단하게 통수 끝.